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웹패킹을 포함해서 여러 취약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 1차 지점들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1차 지점이라는 것은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시스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경로, 그 부분이죠. 그것이 어떤 취약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실 업로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경로의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PHP 환경들, 빅박스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대상으로 웹실 업로드를 진행을 했고 또 우회기법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실 업로드 취약점은 게시판이나 아니면 기타 이미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기능 쪽, 상품 등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시스템에 1차적으로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버 설정 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례들 몇 개 살펴봤습니다. 통케 매니저 서버에 침투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이 깃볼트로 되어 있다거나 계정이 디폴트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계정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설정 미흡에 의한 그런 취약점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침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대부 같은 경우들 서버에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서버 설정 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에 미흡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난 뒤에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또 설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중요한 계정정보나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원격에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서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 1차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이런 경우는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SQL 인젝션이나 PHM 인젝션 같은 아니면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 있죠. OS 커맨드 인젝션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빅박스 쪽으로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한번 시스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외부에서 바로 웹셀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백도어 형식으로 우리가 넷캣을 이용한다든지 텔레스를 이용해서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의 권한들이 무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무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웹에서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외에 어떤 루트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 특히 프로시저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SQL 인젝션을 통해서 그런 원격에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웹셀을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에 대한 입력과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치 스트럭처 추약점 같은 경우나 이제 제이보스 추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젠키스 그런 것처럼 특정한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추약점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샤크 추약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제 우리가 웹셀들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백도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추약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는 바로 또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1차 지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추약점이 나오고 후에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내부 침투를 할 때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 윈도우즈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특히 이제 웹 그런 심플한 웹들 그냥 간단한 웹 형식의 그런 웹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깃을 이제 내부적으로 또 운영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PC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뮤직 플레이어 그런 것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퍼 오프로우 추약점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RC, 리모트 커맨드 이스크터 이런 게 외부에서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약점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스플로이트 DB 쪽에 보면은 거의 이 두 개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BAF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웹 서버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다가 볼 필요한 웹 서버들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공유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Git 서버도 그렇습니다. Git 서버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공유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패치가 안 되는 경우에 그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트 커맨드 이스퀘티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이 같은 경우도요. 그 다음에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이 웹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들도 나중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내부 침도 들어갈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내부이든 외부이든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오픈되어 있으면 1차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개인 PC 대상으로 서버에서는 관리자들이 거의 실행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개인 PC 대상으로 바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메일 서버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첨부 파일들이 올라와 있죠. 첨부 파일들이 같이 보내고 그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PC 업무망에서 그런 메일들을 확인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악성 코드가 배포가 되고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씩 침투되는 그런 것들, 침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인터파크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개인 PC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제 직원 PC 오피스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을 했겠죠. 근데 이것도 메일 서버나 아니면은 특정한 그 뭐 이렇게 일대일 문이나 뭐 그런 쪽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1차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범위에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에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지를 정하시고 2차, 3차 내부망, 그 다음에 개인 PC망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